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한 농민은 2년 동안 비닐하우스 시설 개선에 7천여만 원이 들었다고 울주군에 신고해 자부담을 뺀 절반을 교부받았습니다. 이후 자부담이라고 신고했던 돈을 되돌려받는 식으로 보조금 3천8백만 원을 챙겼습니다. 농민 20명이 3개 비닐하우스 업체들과 짜고 받아간 보조금이 7억 1,100만 원. 업자 3명은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농민들은 징역 6월이나 집행유예,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비슷한 수법으로 보조금을 챙긴 농민은 무려 20명. 울주군에서 같은 장목반 소속 농민 32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올해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농민 1명당 많게는 8천9백만 원을 부풀려 신고했지만 정부 합동감사 전까지 울주군은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동구의 한 직업소개업체는 2012년까지 3년 연속 울산고용센터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체로 선정돼 보조금 1억 1천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설립 첫 해인 2010년 근로자 100여 명의 단순 명단을 취업할 선 실적으로 거짓 신고했는데 실적이 우수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누르고 선정됐습니다. 동구의 또 다른 취업훈련교육원은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교육을 하면서 20%인 자비부담금을 허위로 신고해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2013년까지 2년 동안 챙긴 보조금이 2억 7천만 원, 원장 등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수강생 500여 명도 일부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근 2년간 울산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은 이밖에 시장상인회가 보조금 2,400만 원을 편치하고 장애인단체와 노인일자리업체 등 선고받은 사건만 7건에 11억 7천여만 원입니다. 현장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행정기관은 서류만으로 국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사후관리도 약해서 부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적발이 되더라도 부정수급자가 잘못 받아간 보조금을 환수하면 집행유예나 벌금향이 대부분이고 실형이 선고돼도 항소를 통해 집행유예 이하로 낮춰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유행동을 해서 그것이 입법 취재하고는 잘못된 방향으로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바로잡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보조금에 관련되어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조금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여지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UBC 뉴스 이형남입니다.